전기야 놀자 13강입니다. 오늘은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오미법칙이라고 그랬죠. 오미법칙인데 이 오미법칙에서 나온 전류분배의 법칙과 그 다음에 전압분배의 법칙 이거 두 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로도 나오지만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회로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 틀릴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것을 맞추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공식보다 중요한 게 전류분배법칙하고 전류전압분배법칙인데 이것은 오미법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오미법칙으로 오미법칙에서 전류분배의 공식과 그리고 전압분배의 공식 이걸 오미법칙에서 도출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어떤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든 게 아니고 오미법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서 전류분배의 법칙과 전압분배의 법칙이 오미법칙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 이해에 대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힌트 아니면 빨리 도출해낼 수 있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도출해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의 본질을 관통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오미법칙에서 전류분배와 전압분배법칙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유형의 문제가 나온가 한번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압분배의 법칙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미법칙에서 나왔는데 오미법칙을 잘 보면 이걸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잘 들어야 되는데 오미법칙의 R은 I분의 V입니다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인데 R은 V분의 I분의 V인데 이때 전압이 전압분배법칙은 직렬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직렬연결일 때 전압배분의 법칙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직렬연결일 때 전류는 직렬연결일 때 똑같잖아요 선이 하나니까 그 하나의 전류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미법칙 I분의 V는 R이죠 R 그러니까 전체 저항은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저항이 있다 치면 예를 들어서 R1이나 R2 이렇게 두 개의 직렬연결된 R1이나 R2에 그 직렬연결된 저항이 있다면 그 저항 아래는 10옴 R2는 또 10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치면 예를 들어서 R2의 전압을 구하시오 직렬연결해서 R2의 전압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압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때 전압분배법칙을 사용하는데 이 오미의 법칙에서 이걸 풀 수 있는 거예요 오미의 법칙을 활용해서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미의 법칙을 어떻게 해서 나왔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R의 R 직렬연결이기 때문에 직렬연결의 저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면 되죠 더하면 더하면 되기 때문에 R1, R2를 더하면 직렬연결의 합성저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미의 법칙은 R은 I분의 V잖아요 그러면 이걸 일단 기억해야 돼요 R은 I분의 V는 결과적으로 R 그때 R은 합성 전체제항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R은 R 플러스 R2는 직렬연결의 전체 합성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이 나왔어요 I분의 V는 R1 플러스 R2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두번째 이 부분적인 있잖아요 아까 R2의 전압을 구하는 거잖아요 R2 전압은 뭔지 모르잖아요 아까 15옴을 줬잖아요 R2는 R2는 15옴을 줬는데 R2 지금 저항만 알고 있지 전압은 뭔지 모르잖아요 R2의 전압을 구하라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 R2는 R2의 저항은 아까 15옴이라고 그랬잖아요 R2의 저항은 15옴 근데 그 95옴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V 전압이 V죠 V 뭐 V 뭐 V 뭐 V 뭐 V 뭐 V 뭐 V 뭐 V 이렇게 하면 그 부위에 뭐 전체 전압하고는 다르게 부분 전압으로 부분 전압을 표시하는 걸로서 음 뭐 A를 쓰던지 뭐 B를 쓰던지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러면 R은 R2는 I분의 V A 그 A는 뭐 이렇게 밑에 표시해 주는 거에요 전체 전압이 아니고 그 R2에 가해진 그 전압이다라는 표시해 줘요 그리고 오미고 50은 I분의 V는 뭐예요 R이잖아요 그러니까 R2가 이게 R2는 아까 R2니까 R2는 지금 아까 15옴을 줬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도출이 되는 게 오미고 50에서 도출이 되는 게 R1 플러스 R2는 전체 합성 저항인 R이 되고 그리고 R2는 I분의 그 다음에 그 V A 그 부분 전압 있잖아요 근데 이제 V A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식을 이제 두 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I에 해당하는 I에 해당하는 I에 해당하는 R1 R2 I에 해당하는 전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R1 R2가 합치면은 합성 저항 전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R이라고 R이라고 그러면 오미고 공식에서 보면 I는 RV니까 그 R을 그 R을 I가 I를 구할 I를 이제 I를 알려면 R1 플러스 R2 분의 V 이렇게 되고 그게 그게 I는 R분의 V가 I는 R분의 V가 뭐냐면 O음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I는 R분의 V이고 R은 아까 R1 플러스 R2고 V는 그대로 전체 전압은 V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까 I는 VA는 R2 R2는 저항이죠 그 부분 저항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R2는 VA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음 VA를 지금 우리가 부분 전압을 아까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전압을 모르고 있으니까 VA를 이렇게 아까 그 등호식에 했었잖아요 VA를 이렇게 앞으로 빼주면 앞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 넘어가면 R2를 V에다가 곱해주면 돼요 분모였던 R2를 앞에 있는 분자에다가 곱해주고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러면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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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왜 R2를 V에 곱해주니까 이렇게 되나 하지만 그거를 어떤 분수를 놓고 이렇게 넘어가고 등호사위에 넘어가고 이런 거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넘어가면 분자 분모였던 것은 분자에 곱해주고 그러면 분자는 저쪽으로 넘어가서 하나의 단독극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 분수나 이렇게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확인을 해 보면 이게 그거 그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식이 뭐하냐면 VA는 R1 플러스 R2 분에 R2 곱하기 V가 나와요 이게 전압분배 법칙의 전압을 분배하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오매법칙이 전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류분배법칙하고 그렇게 비교해보면 뭐가 다르냐면 이때 그 그 위에 올라가는 숫자는 R 플러스 R2 분에 R2냐 그 분자에 R2가 올라갔거나 R1이냐 올라갔는데 이거는 구하려는 구하려는 있잖아요 전압에 그 해당하는 그 숫자 있잖아요 저항이 표시된 그거를 올리면 돼요 전류 같은 경우는 구하려는 그 그것을 아닌 상 반대 저항 있잖아요 반대 반대 저항을 우 가 분자에 가죠 근데 이것도 그 오매법칙에서 전류 분배법칙이 어떻게 오매법칙에서 나왔느냐 알면은 이해만 되면 그것 뭘 올려놔야 될지 그 분자에 R1으로 알지 R2으로 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R1으로 올려놔야 될지 R2를 올려놔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매법칙을 전류 분배법칙과 다시 한번 오매법칙으로써 도출해내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 전류 분배는 이제 병렬 연결된 있잖아요 두 병렬 연결된 병렬 연결된 두 저항에 저항이 저항을 알 수 있는데 저항을 알는데 이제 그 저항에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가 각 저항마다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압은 똑같다는 거죠 전압은 전압은 어느 뭐 작은 저항에 있던 큰 저항에 있던 전압은 동일한 전압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V는 예를 들어서 V는 뭐 R1에 있는 전압은 V1이라고 R2에 있는 전압은 V2라고 하면 다 똑같아요 V는 V1이나 V2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V가 이때는 전류 분배법적에서 V는 뭐예요 부분에 있는 거나 전체에 있는 거나 다 똑같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V1이나 V2, V3 뭐 이렇게 저항이 여러 개 있더라도 V는 다 똑같아요 V는 V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때 전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전류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전류는 I는 I는 R분의 V죠 R분의 V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1에 대한 I를 구하려면 R1분의 V 하면 되죠 뭐 V1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병렬이니까 그냥 V이니까 R1분의 V는 예를 들어서 I가 나오잖아요 I 그 I가 나오잖아요 I 뭐 작은 R1에 대한 저항이 주어지는데 I가 I I I1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러면 나오죠 그리고 R2에 되면 R2도 마찬가지로 R2분의 V는 R2분의 V 하면 왜냐하면 오미 범칙에 I는 R분의 V이니까 I2도 이제 나왔죠 I2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I는 I는 어떻게 되냐면 I는 R분의 V죠 R분의 I는 원래 모험의 법칙 I는 R분의 V인데 이 R이 이 R이 뭐냐 하면 R이 그 R1도 있고 R2가 있잖아요 R1도 있고 R2도 있고 R3도 있고 저항은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R1은 계속 R3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문자로 뭐 E, EQ, EQR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뭐 거기다 취한 숫자를 밑에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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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는 서로 등호식에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i 분의 v 는 r eq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아까 나온 식에서 i2 는 i2 는 r2 분의 1i, 그러니까 r2 분의 1i 하고 여기서 중요해요. r2 분의 i, r2 분의 i 하고 그 앞에 아까 r eq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수가 있잖아요. r, 뭐 다른 걸 붙여도 상관 없지만 저항이 R1도 있고, r2m도 있고 늘어나는 저항이 있을 수 있겠죠. 저항을 아까 r ea eq라고 적었죠. 그럼 이거는 하나의 단독 총모래요. REQ는 뭐를 말하냐면 병렬연결에서의 총 합성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병렬연결의 합성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합성저항에 곱하기 R2분의 I 하니까 전류분배 구하려는 I2에 대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REQ가 병렬의 합성저항이라는 거예요. 병렬의 합성저항이기 때문에 병렬의 합성저항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병렬의 합성저항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플러스 이렇게 전환한 다음에 분의 1 하면 병렬연결에서 합성저항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까 그 EQ 있잖아요. 그거로 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독으로 단독으로 빼내면 빼내고 나머지 부분 R2분의 I, R2분의 I는 곱하기 로써 놔둬야죠. 그 다음에 R2분의 I는 곱하기 로써 놔두고 그러니까 이 R2에 해당하는 병렬 연결에서의 총합성저항, 합성저항, 합성저항, 식을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그러면 아까 R2분의 1, 1, 2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눌 수가 있어요, R2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R1분의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하면 그러면 그게 이렇게 그 수를 이렇게 구하면 R1블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아까 강의도 했었는데 이거는 계산하는 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R2로 이제 R2가 밑에 분모와 분자 R2가 같이 있으면 같은 거니까 이건 약분할 수가 있잖아요. 약분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 버리니까? R1블러스 R2분의 R1 그 다음에 I가 나왔죠. I는 전류를 말하는 거죠. 전체, 병렬 연결된 전체의 전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분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부분 전류 I2는 R1블러스 R2분의 R1분의 I를 곱해주면 R2 부분 전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매법칙을 통달해야 되니까 오매법칙은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오매법칙은 그건 딱 하여서 오매법칙 하나만으로 전류분배와 전압분배법칙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 없이 오매법칙으로써 이거를 전류분배와 전압분배 이거를 오매법칙으로 해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몰라도 된다고 아니고 이거는 오매법칙과 관련된 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전기를 하는 거. 그거는 전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 차이가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나온 거를 못 맞추면 안 되죠. 이거보다 어려운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봐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회로에서 15m 걸리는 전압은 몇 부위인가 해서 직렬 연결된 전압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압분배는 뭐예요? 직렬에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전압분배에서 이제 5옴, 15옴, 25옴 이렇게 세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전압을 표시가 전압을 알려줬어요. 105V라고 이렇게 알려줬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 이거는 전압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그 15옴에 걸리는 전압 부분 전압을 구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탁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럼 5옴의 법칙으로서 5옴의 법칙을 활용해서 그 식을 도출해 본 사람은 이것이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5옴의 법칙이 아까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V 여기는 15옴이니까 V10이라고 그럽시다. V10, V10은 V10은 뭐였어요? 저항이 지금 몇 개예요? 뭐 10개라도 상관없잖아요. 즉, 직렬 여름이니까 더하기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5 플러스, 10 플러스, 20 플러스 하면 35죠. 그러니까 분모는 35가 돼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구할 게 5, 10, 20 중에 뭐였어요? 10이었잖아요. 그러면 10. 그 다음에 뒤에는 곱하기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V는 뭐라고 그랬죠? 전체 전환하라고 그랬죠? 전체 전환? 그럼 전체 전환이 105잖아요. 그러면 몇 폴트가 나왔어요? 30 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매법칙만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매법칙에서 전압분배와 전류분배의 법칙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이 식이 도출했는가? 예를 들어서 V0은 R1 플러스 R2 분에 R2 곱하기 V 이렇게 나왔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공식이 아니고 왜 이렇게 나왔냐? 하지 말고 그걸 한번 오매법칙에서 나왔다. 이것은 전류분배나 전압분배나 모두 오매법칙에서 나왔다.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이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고 그 오매법칙에서 도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4엄에 흐르는 전류 A값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이 이렇게 연결됐으면 병렬과 직렬 연결이 연결되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저 합성저항은 병렬을 먼저 구하고 보다 직렬 연결된 걸 도와주면 전체 합성저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10볼트가 주어졌어요. 10볼트가 주어졌고 4옴 4옴에 주어지는 전류를 구하라 그랬죠. 와 전류를 구하라. 그럼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 분배 법칙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류가 저항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저항에 분배되는 전류는 전류 분배 법칙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때 전류가 전체 아이 뭐가 흘러갔 뭐가 아이가 전체적으로 뭐가 흘러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저의 전류가 이 직병렬 연결돼서 그러면 i는 r분의 v잖아요. 오미 법칙에서 i는 r분의 v이고 그리고 이때 r r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그 병렬 연결은 어떻게 연결을 했어요? 병렬 연결은 두 가지 병렬 연결은 병렬 연결에서는 r1 plus r2 분의 r1 곱하기 r2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하면 병렬 연결에 합성 저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4하고 6이니까 4 플러스 6 분의 4 곱하기 6은 이거 뭐예요? 이거는 병렬 연결에서의 합성 저항이죠. 그리고 이제 2.6옴은 뭐예요? 직렬 연결된 게 아니에요. 옆에 부가적으로 그러면 플러스 2.6옴을 해주면 전체 합성 저항 r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i는 r분의 v이니까 v는 뭐예요? v는 지금 10V가 주어졌잖아요. 10V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i는 이제 계산해 보면 2A가 나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i는 2A다. 그러면 이제 전체 A가 구해졌으니까 전류분배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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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요? 어떤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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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 단락 소 그 부분 있잖아요. 저항 있는 어떤 소 부분을 i2라고 하면 i1이라든지 i1으로 하면 i1을 하면 i1은 r1 플러스 r2 분의 r2 곱하기 전류 전체 전류 있죠. I1을 해주면 I1에 대한 전류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I1은 여기서 4옴이죠. I1이 4옴이 아니고 4옴에 대한 전류가 I1이죠. 그러면 4 플러스 6 플러스 6 곱하기 I가 뭐였어요? 아까 전에 구했잖아요. 2옴, 2암페아죠. 그러면 4 플러스 6은 10이죠. 10에 10을 12로 나누니까 1.2가 나왔죠. 1.2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림 같은 식으로 해서 4옴에 흐르는 전류 A값은 1.2옴. 이게 외울 필요 없어요. 옴에 대한 전류 배분 법칙을 옴에서 도식해낼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답을 외워버린다. 왜 갖고 가야 된다.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5옴의 법칙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5옴의 법칙에서 나온 전류 분배와 그 다음에 전화 분배 이 법칙을 5옴의 법칙에서 도출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지 않고 한다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기를 배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다른 거는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지만 뭐 답만 내어도 되겠지만 다른 것도 이제 그런 거 아니네요. 다른 것도 중요한 것들은 의외로 이해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 전류 분배의 법칙과 전화 분배의 법칙을 5옴의 법칙으로서 도출해내야 돼요. 도출해내요. 이거 5옴의 법칙과 딱 조절했잖아요. 그거에서 전류 분배의 법칙과 전납 분배의 그 원리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공책에 적어가지고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만 딱 해놓으면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5옴, 15옴, 15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고 전압을 가했더니 10옴의 저항 양단에 30볼트의 전압이 측정되었다. 이 회로에 공급되는 전체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직렬로 넘겼는데 저항이 3개가 주어졌군요. 그런데 이제 10옴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전압을 전압이 30볼트였어요. 30볼트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이 회로 이 회로의 전체의 전압은 뭔가? 이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는 증렬이기 때문에 전압 분배 증렬합 분배 법칙으로서 답을 구해야 되겠구나. 전압 분배 법칙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보음에 걸린 게 뭐였어요? 10보음이니까 V10이라고 그럽니다. V10은 V10은 뭐였어요? 저항이 3개니까 R1 R2 R3 R2 R10나 R10 이라고 해도 되겠죠. R10 이라든지 아까 R2가 R10에 대신하는 거예요. R2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R2라 그런 거지. 여기는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V10을 했으니까 R10이 전화품배 법칙에 구워야 될 거예요. 그러면 R10 곱하기 V죠. V는 뭐예요? 전체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5 플러스 10 플러스 15 하면 뭐겠어요? 25, 30이죠. 30이고 R10은 뭐예요? R10은 10이죠. 임의로 준 거예요. R10이 뭐 R10이고 진짜로 R7, 56, 7, 8, 9, 10 이런 R10이 관계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V10에 대한, 그러니까 V10의 전압이 30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화품배 법칙을 하니까 그냥 10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30분의 10은 뭐예요? 30분의 10은 3분의 1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의 뒤에 V잖아. 그럼 3분의 V는 뭐예요? 30이잖아. 3분의 3분의 V는 30인데 V만 놔두면 분모를 등호가 나서 반대쪽으로 곱해주면 V가 전체 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을 상대편으로 넘어갈 때는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갈 때는. 분모에 있던 거는 상대편의 분자에다가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V는 3 곱하기 30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90.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봤을 때 한 문제나 두 문제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매법칙이 전개해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오매법칙에서 도출된 전압분배법칙과 전류분배법칙을 이해를 못한다? 이거는. 그리고서 오매법칙에서 전압분배법칙과 전류분배법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공식이 써져 있잖아요. 전압분배법칙, 전류분배법칙 공식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왔나? 그거를 모른다면 이건 전기를 배우는 사람, 전기의 기본을 배우는 사람, 앞으로 응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오매법칙으로 다 활용하잖아요. 그 오매법칙에서 기출된 이거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식을 사용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문제로 떨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합격할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한 문제 차이가 아니라 많이 나오는 사람도요. 기본적으로는 뭐 그냥 답만 해와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간당간당한 사람일수록 전압분배법칙과 전류분배법칙은 오매법칙에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출이 됐구나. 이걸 분명히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3강이었습니다.